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호재이치모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로 금살이 자, 호재이치모들. 오늘은요. SCP 영화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요. SCP-343 대 SCP-096입니다. 343.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건데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거라서 약간의 설명 들어가고 096을 워낙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패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보시기 전에 뭐부터 해라?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편집자님 SCP-344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려요. 갑시다. Let's get it. 일련번호 SCP-343 등급안전 SCP-343은 인종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전능한 인간형 남성이다. SCP-343은 프라하의 길거리에서 발견되었으며 길거리에서 갑자기 사라져서 건물의 지붕 위에서 다시 나타나는 모습을 재단 직원이 목격한 후 회수되었다. SCP-343은 격리가 불가능하지만 자발적으로 방 안에서 지내고 있고 알려져 있다. 자, 호재이치모들. 이렇게 제 SCP-343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신입니다. 신. 이 신이 공주륙을 어떻게 펼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영상 바로 한번 시청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을 만드신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과연 얼마나 재밌을지 바로 한번 시청해봅시다. 오, 뭐야. 오, 343. 오,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네요. 약간 343한테 이 096을 죽여달라 부탁을 하는 건가? 오, 아! 이제 096은 그림만 봐도 이제 막 효과가 발동되잖아? 그래가지고 343한테 096을 보여준 거야. 그래서 096이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고. 오, 간다. 오. 오, 096이 무섭게 뛰어간다. 여러분들. 오, 쉿. 아, 와, 개쎄. 뭐야? 공구력 발리는데? 하지만 강력사 하죠, 공구력. 와, 역시 신이다. 와, 손을 까딱까딱. 하니깐 공구력이 아주 그냥 뼈가 막 부러집니다. 자 과연 공구륜은 어떻게 반격할까요? 와우 순간이동 헐을이셋 카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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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이동 야 거의 서너공 아니냐 서너공 야 드래곤바인데? 와 레전드거 오 야 343은 단 한대도 맞지않고 있습니다 근데 공그룹은 엄청난 몸빵이에요 와 전기충격까지? 제대로 들어가죠 지금? 전기마사지 제대로 들어갑니다 오 와 뭐야? 자 일단 여기까지 시청을 해봤는데 와 343이 갑자기 손을 이렇게 뻗더니 공그룹이 등에다 칼을 팍 하고 꽂았습니다 과연 공그룹은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굉장히 궁금한데요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343은 공그룹을 데리고 어디로 갔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와 지금 밖으로 나갔구나 우주로 와 공그룹 에이 흐흐흐흑 으흐흐흐흐흐흐 흐흫 어엌흐흐흐흐흐흐흐흫 표정이 레전드인데? 와 운사고로 공격을 합니다 야 343이 신이라서 와 와, 행성들 다 컨트롤해 와, 뭐야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와, 전기 충격기 제대로 들어가고 다시 지구로 던집니다 아, 뭐야 아, 파트2 커밍순이라고 하는데요 자, 호재의 친구들 파트2까지 이어서 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반 내용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와, 씨 와, 343 진짜 퍼스 지린다 자 자 어떻게 됐을까요 약간 지금 좀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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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구력 있는 방어를 갖는 건가? 난 저 공구력 오는 소리가 너무 싫어 뭐 무섭잖아 오 오, 깜짝이야 자, 이어서인 것 같아요 이제 와... 근데 살아있어 공구력도 오 정신 못 차리죠 왜 이렇게 얼빵 아냐 뭐야, 굿 갓 이런 거? 나이스 신 이런 건가? 오, 바나나로 바꿨어 뭐야! 저 공구력이 바나나가 됐습니다 순간 저 공구력이 바나나가 됐습니다 순간 자, 특수위원회 들어오고요 우와 오오! 공구력! 반격하나요 엄청난 힘으로 343의 힘을 반격하고 싶어 드디어 첫 공격이다 하지만 바로 찧포스 쑤 audience 자 343 굉장히 화가나마 같습니다 곰돌이기에 머리 잡아가지고 들어올리는데요 오 꿰버렸어 어머 특수현이 뭔 장못이야 안돼에에에에에엣 아니 34-35 약간 인성 안 좋은데? 능력도 좋으면서 왜 가만히 있는 인간들을 괴롭혀 어 뭐야 자 와하우 간다고 덤벼어 간다아 아 정글에 못차리죠 오 뭐야 공구리 끝난거야? 아 이거 녹여버리는데 자 과연 공구리은 살아있을까요? 다시 재생되면 레게논데 아 완전히 죽었네 아니 애초에 저런 기술이 있었으면은 그냥 바로 끝내버리지 오오 어? 헐 이거 맞아? 자 뭐죠? 방금 343이 한번 공격을 당했었는데 공구리한테 와 신장 찔려가지고 힘 빠졌나보다 와 공구리 근데 뭐냐? 오 다시 돌아왔어 오 절대 이길수 없는건가? 절대 이길수 없는건가? 어떻게 된거야? 오 자 3사 공구리 096이 살아있습니다 그렇다는건 신이 진거야? 096은 최강이었다 자 호진이 호진이 친구들 오늘 이렇게 해서 SCP 344 대 SCP 096의 대결영상을 봤는데요 와 굉장히 재밌었고요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분의 영상입니다 자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조크대 한 번씩 부탁드리구요 다음에도 재미있고 신기한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